음악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문상희 작가님의 짧은 소설을 포함하여 다섯 편입니다. 요즘 세상이 좀 팍팍하죠. 들으시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소설 모음집입니다. 이 작품 중에는 이미 들으신 작품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노출이 많이 안 되었기에 못 들으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음집을 만들었습니다. 들으시면서 유쾌하게 웃어 보십시오. 낭독하는 저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자꾸 지우고 지우다 보니 시간이 꽤 걸렸어요. 웃음을 참지 못해서죠. 이제 웃을 준비를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딱지 남발 김여사 문상희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평범한 가정에 60대 초반의 남편과 50대 후반의 김여사가 있었다. 아니, 여보, 이번 달에도 딱지가 석 장이나 날아왔네. 도대체 눈 가기는 어디다 두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만 잘 들으면 될 것을. 내가 운전해도 당신보다 잘할 텐데 말이에요. 여보, 그게 아니고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깜빡깜빡해서 그랬으니 이해를 좀 해 주시구려. 눈도 귀도 어둡고 말이야. 미안혀. 김여사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물가에 가계부까지 써가며 생활을 하다 보니 부가적으로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퍼부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또 벌금 딱지가 날아왔다. 그것도 300만 원이나 하는 음주운전 벌금이었다. 김여사는 화들짝 놀라 남편에게 소리쳤다. 어메요? 이것이 무엇이요? 여보! 음주운전 벌금이라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응? 열 살 차의 남편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다. 여보, 미안해. 동창회 갔다가 마지못해 한 잔 한 것이 그렇게 됐구먼. 나는 몇 시간 지나서 괜찮 컸거니 했는데 어째 그것이 음주운전에 걸려 100일 정지까지 나왔어. 아이고, 내가 미쳐요 미쳐. 300만 원이면 우리 집 두 달 생활비예요. 들어오는 돈은 뻔한데 무슨 돈으로 그 벌금을 내느냐고요. 퇴직금도 애들 대학 보낸다고 야금야금 다 타서 썼는데 무슨 수로 벌금을 내느냐고요. 친정집에서 빌려다 쓰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이제는 나도 친정집에 손을 벌릴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돈을 마련해서 음주운전 벌금을 내도록 하세요. 아셨죠? 여보, 그래도 그렇지. 내가 돈 나올 데가 없잖아. 해외여행 간다고 들어놓은 적금이라도 깨서 한 번만 내줘요. 음, 그렇다면 할 수 없죠. 해외여행 포기하고 적금을 깨서 벌금을 내줄 테니 당신, 다시는 운전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 알았어요, 여보. 딱지값을 줄이려면 비록 장롱 면허지만 앞으로는 내가 운전을 할 수밖에 없군요. 내일부터 내가 차 끌고 다닐 테니 그리 아세요? 김여사는 남편에게 대차게 쏘아붙였다. 어느 날 친정집 엄마의 생일날이 되어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가는 길이었다. 드디어 김여사는 장롱 면허 출정식을 가졌다. 김여사, 내심 큰 소리는 쳤지만 시동을 걸어본들 싱쿵싱쿵 속은 다 들어갔다. 김여사는 안전벨트를 메고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여보, 출발합니다. 집을 나서자마자 어린이 보호구역이 나왔다. 김여사는 노란색 신호등에 기겁을 해야만 했다. 끽, 끽 김여사의 급정거로 남편의 이마는 대시보드에 쿵 하고 박아버렸다. 아니, 여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여보. 오랫동안 운전을 안 해봐서 그래요. 이제부터는 잘해볼게요. 걱정 마세요, 여보. 다시 50km 주행이 시작되었고 직선 도로는 그런대로 잘 달렸다. 서울 변두리 주거빌집 지역에 학교가 유난히 많아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았다. 또다시 30km 지점이라 김여사는 도무지 총잡을 수가 없었다. 50km에서 30km 또는 50km 수시로 변하는 도로에서 김여사는 몹시 당황했다. 김여사는 내비게이션 아가씨만 믿고 운전을 했으나 무심코 휙 지나가는데 무엇인가 반짝하는 불빛이 보였다. 결국 김여사는 30km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에 찍히고 말았다. 아니 여보,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아무 말이 없었데요? 이거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글쎄, 작년 검사 때 배터리 집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기는 했는데 왜 찍혔을까? 아이고 여보,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아무 말이 없었지요. 아이고, 작년까지는 여기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없었잖아요. 이거 딱지 날아오면 당신 탓입니다. 알았죠? 김여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중부고속도로에 접어들었다. 김여사는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속도계를 번갈아보며 운전을 하다 보니 어깨가 쑤셔왔다. 아이고, 오랜만에 운전을 하다 보니 허리에 어깨 축지까지 다 아프네요, 여보. 거봐, 운전이 쉬운 게 아니라니께. 아, 그러지 말고 뒷목이라도 좀 주물러 봐요, 좀. 아이고, 알았어요. 알았어. 김여사와 남편은 티격태격하며 운전을 했다. 청주시 외곽 친정집 동네 근처까지 왔을 때였다. 친정집 동네는 꼬불꼬불 좁은 시골길이었다. 전봇대를 끼고 돌아야 김여사의 고향집이었다. 어릴 적엔 그렇게 넓어 보이던 길이 운전대에 앉으니 그렇게 좁아 보일 수가 없었다. 김여사는 조심조심 커브길을 돌아가는데 차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다. 아니, 여보. 차가 안 나가는데 고장이에요? 남편은 잠이 들어 그 말을 듣지 못했다. 앞을 쌓아 김여사가 핸들을 급히 꺾었으니 뒤쪽 부분이 전봇대에 걸려버렸다. 김여사는 안절부절 어떻게 빠져나가려 했으나 경험 부족으로 다시 왼쪽으로 핸들을 꺾었으나 뿌지직뿌지직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다. 잠시 잠들었다가 깨어난 남편은 희둥그레 놀랐다. 아니, 여보. 이게 무슨 일이고? 김여사는 재지은 사람처럼 묵묵부답이었다. 그때 반가운 인사가 들려왔다. 안녕하십니까? 누님, 자영 오셨군요. 때마침 김여사 막내돈생이 빠중을 다왔다. 김여사는 구세주를 만난 듯이 동생을 반겼다. 혜원아, 차가 나가지를 못하는데 네가 좀 봐줘라. 누님, 차 뒤쪽이 전봇대에 걸려서 못 나가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라 뒤로 후진, 전진 몇 번을 거친 후 겨우 빠져나왔다. 그러나 자동차 조수석, 뒤쪽 휀다가 움푹 들어가 버렸고 김여사는 어쨌거나 그렇게 첫 번째 장롱면허 운전을 마쳤다.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친정집 아버지는 김여사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라, 걱정 마, 애미야. 머지않아 내가 새 차를 뽑아줄 테니 걱정 마라. 저기 앞산 밧대기 쪽으로 고속도로가 확정됐단다. 가을에 보상금 나오면 새 차 사줄 테니 아무 걱정 마라, 애미야. 김여사는 잔소리를 뿜어대던 남편을 째려보면서 아버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아이고, 아버지, 정말이에요? 김여사는 감사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아양을 떨었다. 김여사는 그 일을 겪은 뒤로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서 광복절에 모교 동창 운동회가 있다고 연락이 왔다. 동창회 당일 아침 같은 동네에 사는 동창 지숙이가 집으로 왔다. 김여사는 친구 지숙이와 커피를 마시고 출발을 준비했다. 드디어 잔소리꾼인 남편의 통행 없이 김여사의 장롱면허 두 번째 운전이 시작되었다. 집을 나서자마자 저번에 과속으로 찍힌 신호등에서 긴장을 한 채 30km 정속으로 가는 중이었다. 김여사는 신호등이 황색불로 바뀌어 정지를 한다고 했는데 교차로 중간에 서버렸다. 좌우에서 빵빵 번쩍번쩍 난리가 아니었다. 김여사는 어쩔 수 없이 지나가 버렸으니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혔으니 영락없는 신호위반 딱지감이었다. 두 번 장롱면허 여사님은 우여곡절 끝에 중부고속도로에 접어들었다. 연휴라서 그런지 도로에 온통 자동차 천지였다. 어찌어찌 톨게이트를 지나자 숨통이 조금 트였다. 김여사는 2, 3차로에 무시무시한 화물차가 많아 뒤에서 빵빵거리든 번쩍거리든 무시하고 1차선으로 계속 달렸다. 김여사는 핸들을 꼭 잡은 채 차로 변경 없이 무조건 1차로에서 100km 정속 주행을 했다. 김여사와 친구 지숙이가 서청주쯤 왔을 때 일이었다. 두두두두 헬리콥터 소리에다 어디선가 확성기 소리가 들렸다. 김여사 차를 뒤따라오던 운전자가 속이 터져서 신고를 한 것이고 바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2015 차량자동차 추월선 주행 위반입니다. 2km 전방 우측 졸음심터로 이동해서 정지하세요. 어머나 이 자동차 번호는 우리 차인데 어떻게 해야 하니 지숙아? 응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떡하겠니 영자야. 언제 왔는지 고속도로 순찰차가 앞에서 유도를 했고 김여사는 어렵게 차선을 바꾸어 졸음심터에 주차를 했다. 김여사가 자동차를 세우자 경찰관이 거수격례를 하고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여사님은 차선변경 없이 10km 이상 추월선 주행하셨습니다. 법규 위반했으니 면허증 제시하십시오. 아니 저는 과속도 안하고 계속 100km로 주행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여사님 추월선 주행 위반을 한 겁니다. 김여사는 또다시 번취금 딱지를 받아야 했다. 그동안 남편에게 딱지가 많이 날아온다고 잔소리를 퍼부었는데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다. 김여사와 지숙이는 늦게서야 고향마을 변소재지 초등학교 운동장에 도착했다. 김여사는 동창회에 온 차들로 주차 자리가 없어 이리저리 살피던 중 딱 한 군데 자리가 비어있었다. 김여사는 룰루랄라 여유롭게 주차를 하고 서둘러 들어갔다. 세월 따라 늙어가는 친구들과 수다로 동창회를 마치고 나오니 또 딱지가 붙어있었다. 아니 다른 차는 주차 딱지가 없는데 왜 내 차만 주차 위반 딱지를 붙였을까? 김여사는 주차 위반 스티커를 읽어보고 기겁을 했다. 김여사는 쓰레기 봉투에 가려진 소화전 자리를 못 보고 주차를 했던 것이다. 그것도 비싼 10만 원짜리 소화전 불법 주차 딱지였다. 김여사는 어쩐지 자리가 여유롭더라 했다. 우여곡절 끝에 김여사는 그렇게 두 번째 운전을 마쳤다. 가을 추수가 끝날 때쯤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애미야 내가 큰딸이라고 애경사마다 찾아줘서 고맙다이. 이번에 우리 땅이 고속도로로 편입되어 보상금을 많이 받았단다. 그래서 말인데 애비가 죽기 전에 큰 인심을 한 번 써보마. 예제차 타면 길도 잘 비켜주고 또 튼튼하다고 하니 벤츠 자동차로 한 번 알아보거라. 돈을 붙여줄 테니 너무 비싸지 않은 자동차로 말이다. 김여사는 기쁜 마음에 전시장에 들러 최신 벤츠로 계약을 했다. 삐까뻔쩍 새하얀 벤츠 자동차가 김여사 집 앞으로 탁송이 되어 있었다. 김여사는 인수인계 절차를 마치고 남편을 불렀다. 여보 당신보다 딱지 많이 날아온다고 날 무시했죠? 보세요 봐요. 아버지 덕분에 벤츠 자동차도 타보고 내 덕에 당신 출세한 줄 아세요. 아셨죠? 남편은 시무룩해서 묵묵부답이었다. 김여사는 차를 인도받은 후 윤걸레로 닫고 또 닫고 일주일 동안 사용설명서를 열 번도 더 읽었다. 김여사는 새로 산 예제차가 행여 흠집이라도 날까 조바심에 두근두근 좌불 안석이었다. 김여사가 새로 산 예제차를 타고 아버지 생신날 친정집에 가는 길이었다. 김여사는 운전 솜씨도 좀 들었겠다. 예제차도 운전하면서 룰루랄라 휘파람이 절로 나왔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고향집으로 가는 4차선 도로는 속도 제한이 80km였고 김여사는 80km 그대로 정속주행을 하였다. 이제 저기 앞에 보이는 커브길만 돌아가면 고향마을이었고 고향마을이 어렴풋이 보였다. 여보 친정집 가면 아버지에게 고맙다는 인사 꼭 드리세요. 김여사는 남편을 타덕이며 고향집에 왔다는 안도감에 긴장이 다소 풀어졌다. 마지막 커브길을 돌아가는데 눈앞에 벗집을 가득 실은 트랙터가 초저속 주행으로 가고 있었다. 기겁을 한 김여사는 황급히 1차선으로 차로를 바꿨다. 김여사는 그 순간 무엇인가 모르지만 희끗한 물체와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다. 김여사는 속도가 높지 않아 곧바로 차를 멈춰 세웠지만 정신이 멍하고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분명히 운전대 앞쪽에 무엇인가 부딪혔는데 이상한 것은 상대차가 없는 것이었다. 김여사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내려보니 운전대 앞쪽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김여사는 두리번거리며 왜일까를 생각했고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남편은 그제야 일어났다. 아니 여보 왜 안가고 여기에 서 있는 거요? 김여사는 정신이 없어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그때 50미터 좌전방 길 건너 반대편 차선에서 웅성웅성 사람들 소리에 김여사는 그리로 가보았다. 이어서 웽! 웽! 사이렌 소리에 구급차가 달려오고 이어서 래커차도 도착했다. 두 부부가 가서 보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웬 스포츠카 한 대가 찌그러진 채 천장 뚜껑이 열린 채로 논바닥에 따 동그라져 있었다. 이어서 김여사가 연락한 보험회사 직원도 도착했다. 경찰차도 와서 경찰관이 주변 사람들의 목격담까지 듣고 조사가 이루어졌다. 곧이어 경찰과 보험사 직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건 추정으로는 김여사 자동차가 2차로 주행 중 커브길 모퉁이에서 트랙터를 발견하고 1차선으로 차로를 급히 바꿨다. 그 순간 과속으로 달려오던 스포츠카가 김여사 자동차 운전대 앞부분을 충돌하고 속도를 못 이겨 반대편 가드레일을 치고 그대로 논바닥으로 처박힌 것이다. 그래서 김여사는 그 차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블랙박스를 확인한 경찰관이 하는 말이었다. 김여사 자동차는 커브길 실선에서 급차선 차로 변경 위반을 했고 스포츠카는 제한속도 80km 도로에서 추정 100km 주행으로 속도 위반을 한 것이다. 잠정적인 결론은 김여사는 실선 차로 변경 금지 구역에서 급차선 차로 변경으로 사고 원인 제공을 하여 과실 80%였다. 그리고 상대차는 과속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20% 상계되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보험사 직원 입에서 나온 말이다. 상대차는 올해 국제모터쇼에 출품된 자동차로 시가 7억 원짜리 최신 슈퍼카 람보르기니라고 했다. 문제는 차가 완파되어 수리가 불가하다니 차주가 원하면 같은 차를 사줘야 한다고 했다. 김여사 입이 쩍 벌어져서 말도 더듬었다. 우리는 7천만 원짜리 벤츠도 덜덜 떨면서 샀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보험 계약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보험사 직원의 말이었다. 김여사 자동차 보험은 대물 한도가 1억 원이었다. 김여사나 남편이나 둘 다 보험의 문에 아니라 예전 그대로 둔 것이 화근이었다. 7억 원의 80%는 5억 6천만 원이었고 대물보험 1억을 빼면 4억 6천만 원을 물어줘야 했다. 김여사는 자기가 살고 있는 빌라보다도 비싸다니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듣고만 있었다. 또한 상대차 운전자가 구급차에 실려가며 하는 말이 참으로 가관이었다. 그 사람은 똑같은 새 차를 사달라고 우격다짐을 하였다. 신차를 뽑아서 오늘 처녀 주행을 했다나 어쨌다나 그랬다. 사고 소문이 동네까지 알려지고 시골에 사는 막내 동생 혜원이도 나와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지는 그래도 딸을 두둔하고 달랬다. 괜찮다. 에미야. 나는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 땅 보상받은 돈으로 이미 재산 분배를 해놨단다. 5형제 모두 공평하게 5억씩을 나누었으니 내게 돌아갈 금액으로 해결하도록 해라. 김여사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아버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나마 지키고 살던 빌라를 팔아도 모자랄 판인데 고속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아버지가 보상받은 돈으로 해결을 했으니 다행이었다. 이제는 운전 안 할 거야. 다시는. 다시는 운전 안 할 거야. 김여사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다. 김여사는 친정집 부모님과 남편의 따뜻한 위로에 들썩이던 어깨는 잠잠해졌고 따사로운 가을 햇살 아래 김여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민망한 모습으로 멋쩍게 웃었다.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문상희 작가님의 단편소설 아내의 바가지입니다. 이 작품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바가지를 소재로 하여 쓰여진 작품입니다. 위뜨와 채미, 교훈이 함께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옛날 원님이 고을을 다스리던 시절이었다. 충북하고도 저 끄트머리 물 좋고 산세 좋은 계산땅 고을 사또 사돈의 팔촌인 박생원은 30대 초반에 초시에 합격하고 책 속에 빠져 장원급제를 목표로 주경야독이었다. 가난 탓에 30이 넘도록 장가갈 꿈도 못 꾸고 호러머니 모시고 근근히 끼니만 때우는 선비라 동네의 처녀들이 쳐다보지도 않으니 포기한 혼례다. 아들아 예 어머니 점심 먹고 동네도 한 바퀴 돌고 좀 그래봐라. 동네 처녀 얼굴도 보고 그래야 장가를 가지. 아이고 어머니 우리 형편의 장가는 무슨 장가입니까? 그래도 이 어미는 걱정이다 아들아. 내가 장가를 틀어야 나 죽어 저승가서 네 아비에게 할 말이라도 있지 않겠냐? 쯧쯧쯧. 작년 관하에서 해갑 때 원님을 처음 아련했을 때 일이었다. 그래 박생원이라 했는가? 그렇습니다 사또어른. 사돈댁 집안 사람이라 내가 자네를 유심히 지켜보았네. 관상도 좋고 초시에 합격을 했다니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 복시에 꼭 합격하게나. 박생원은 사또에게 칭찬을 받은 것이었다. 두 집안이 내 생에 인연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최 진사댁 박낫달은 눈이 높아 삼십이 넘도록 시집가기를 거부해 눈에 가시었다. 그러나 아비 생신 때 가난하지만 혼칠한 박생원을 한 번 본 뒤로 시집을 가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 시집을 가지 않아 눈에 가시였는데 당연지사 사또에게는 소원풀이를 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건넌마을 원림댁에서 빼파를 보내왔다. 춘천댁 집에 계신가요? 니시요. 춘천댁은 방문을 열어젖혔다. 네, 아랫마을 방무당입니다. 누추하지만 어여 들어오시오. 그래, 무슨 일로 오셨소? 아, 그 시기. 고울원님 신부름 왔지요? 원님 막내딸이 올해 꼭 삼십을 채웠는디. 평생 시집 안 간다고 우기다가 이 집 아들 칠복이 도령을 보고 홀딱 반해서 시집을 가겠답니다, 글쎄. 그래서 원님이 지 보고 몰래 매팔을 서라고 했시우. 방무당은 호들갑스럽게 너스레를 떨었다. 고울원님은 딸 시집 보내며 신신당부를 했다. 박생훈 집안이 옛날엔 그런대로 기와집 지키며 잘 살았단다. 그러나 그 집 애비 박첨지가 금맥 찾는다고 광산을 일구다가 망해서 화병으로 죽고부터 집안이 풍지 박산났다고 내가 들었다. 알았느냐?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러니 시집가서 절대로 공부에 방해되지 않도록 잔소리하지 말아라. 알겠느냐? 예, 아버지. 머지않아 과거에 급제할 사람이니 그리 알거라. 그리고 먹을 양식은 내가 사람을 시켜 수시로 보내주마. 알겠습니다, 아버지. 수연이아 씨는 아버지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입가엔 그저 좋아서 웃음꽃이 피었다. 어쨌거나 가난 때문에 장가가기를 포기한 터에 칠복이 어머니는 기분이 좋아 부산을 떠는데도 칠복이 박생원은 그저 무덤덤했다. 수연아 씨는 원님 댁에서 머슴과 식모들에게 대접만 받고 살다가 정지간에 불 떼는 것도 밥 파는 것도 처음이었다. 새아가 예, 어머니. 정지간 생활은 안 해봤을 테니 천천히 배워보고라. 예, 어머니. 솜씨는 없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청주, 목사 아들도 싫다고 했던 원님 댁 박례딸 수연이는 매운 연기에 컷컷거리면서도 입가엔 웃음꽃이 피었다. 서방님, 저녁상 차렸습니다. 어여 나오셔서 드시지요? 개면적은 박생원이 그제야 골방에서 나왔다. 험, 험, 정지간 출입도 안 해봤을 텐데 고생시켜서 미안하오이다. 아이고 서방님, 무슨 말씀을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그나저나 아버님께서 선물 받은 귀한 인삼주를 보내주셨습니다. 한 잔 따라 올리겠습니다, 서방님. 호랍이 냄새만 진동하던 박생원집 비좁은 방 안에 수연아 씨가 시집을 오고부터 깨가 쏟아졌다. 어머니는 늦게서야 장가든 아들 생각에 또 민망한 구석도 있어 수시로 바깥으로만 나갔다. 아이고 어머니, 또 어딜 가시게요? 오늘은 윗마을 언니 집에 집안 제사가 있단다. 제사밥 얻어먹고 새벽녁에나 올 게다. 사실 제사는 핑계였고 윗마을의 춘천에서 시집 온 동갑내기 과부떼이 있어 아들 장가든 이후로는 어머니는 신혼의 방해가 될까 해서 수시로 비난 생활을 했다. 어머니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수연아 씨는 서방님 옆에 바짝 붙어앉아 아양을 떨었다. 서방님, 저도 한 잔 마셔봐도 될까요? 마셔도 괜찮다면 한 잔 해보시구려. 박생원은 가난 탓에 원래가 소심하고 부뚝뚝했다. 소연아내는 늦게 시집 와서 산의 맛을 봤으니 어머니가 자리를 비워준 덕분에 잠자리를 서둘렀다. 소연아내는 대충 상을 물리고 이불을 깔고 남편에게 말을 건넸다. 서방님, 얼른 침소에 드시지요? 소연아내는 가끔 고울원의 잔치가 있을 때마다 호기심에 조금씩 맛을 본 술이었지만 오랜만에 마신 인삼주에 취기가 올라 홍당무 얼굴이 되었고 코맹맹이 소리까지 새끼가 줄줄 흘러덤쳤다. 험, 험, 알겠소이다. 신혼빵이라 해봤자 두 병 남짓 창 하나 딸린 골방이었다. 인삼주가 들어간 탓인지 몰라도 신혼빵에는 깨가 쏟아졌다. 금세 문풍지 사이로 새색시 교성이 흘러다왔다. 오늘따라 동갑내기 과부친구가 친정에 가서 할 수 없이 일찍 돌아온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문틈으로 흘러나온 며느리 교성에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잠시 머뭇거렸다. 시어머니는 늦었지만 자손을 보겠구나 하는 안도감에 또 한편으론 나이 삼십줄에 서방이 죽어 홀로이 살아온 청상과부라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시어머니는 외로운 마음에 뻔져간 서방님 얼굴을 떠올리며 담벼락 넘어 달을 쳐다보았다. 박서방 또한 허구한 날 서책만 보고 변속할 때 애에는 바깥 출입도 없었으니 신혼 재미가 있을 리 만무했다. 식량은 원님 댁에서 가져와 집안 살림을 하였고 그 덕에 가난길은 변했던 것이다. 세월은 유수같이 흐르고 흘러 일년이 훌쩍 지났고 소연 안에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고 시어머니는 애아들이 늦게서야 낳은 손주라 애지중지 정성들여 보살폈다. 새해 설을 보내고 난 정초 어느 겨울날이었다. 박생원 동네엔 보름 내내 눈이 내려 산 아래 마을과 길이 끊어져 동행이 어려웠다. 머슴이 가져온 식량도 떨어져 밥을 지울 수 없는 상황에도 박생원은 주야장천 책만 읽고 있었다. 하여 속이 터지는 박생원 부인은 잔소리하지 마라고 싱신당부하신 아버님 품부를 거역할 수 없어 부엌에서 빈 단지를 바가지로 벅벅 긁어 소리를 알린 것이다. 박생원 부인도 아이를 놓은 뒤로는 잔소리가 조금씩 늘었다. 박생원 부인 역시 화가 나면 습관처럼 단지를 긁었다. 박생원 부인은 잔소리나 해야 할 말이 있을 때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서 잔소리 대신에 바가지로 단지를 벅벅 긁어 화풀이를 했다. 조선시대 속담에도 그때부터 마누라 잔소리를 바가지라 불렀다고 전해졌다. 박생원은 어쨌거나 이를 알아차리고 밖으로 나왔다. 험험 내가 처갓집에 다녀오리다. 박생원은 그렇게 말하고는 빈 지게를 치고 나섰다. 이에 민망한 부인은 말리는 척 하였다. 아이고 서방님 어쩌시려고요 이 눈길에 어쩌겠어 부인 쌀이 떨어졌다고 하니 염치 불구하고 내가 장인어른께 다녀오리다. 코울 관하에 도착한 박생원은 그래도 이 집 사위라고 대뜸 일가를 달렸다. 이리 오너라 험험 이리 오너라 박생원은 큰 기침을 하며 목소리에 기압을 넣었다. 그래 박생원 왔는가 우리 수연이는 잘 있는가 얼른 날이 풀려야 애손주를 안아볼 텐데 허허 참 예 장인어른 아들놈은 똘망똘망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만 집에 쌀이 떨어져 염치 불구하고 왔습니다. 그래 그래 안 그래도 눈이 녹으면 보내려고 했네 그나저나 자네 과거 시험은 언제쯤 볼 텐가 예 장인어른 올해 춘삼월이 지나면 한양 과거길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공부는 많이 했는가 자네는 명석하니까 분명히 잘 될 것이네 우선 날 풀리면 곡식을 보낼 테니 걱정 말게나 그리고 과거 부름 전에 말과 머슴을 보낼 테니 노잣돈 걱정 말고 과거 시험이나 잘 보게나 알겠는가 예 장인어른 은혜에 꼭 결초부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어느 봄날 주야장천 책 속에 살던 박생원은 드디어 과거 볼 준비를 했다. 친정집에서 보낸 머슴과 말을 타고 한양으로 떠났으니 이 집 며느리도 두어 다른 청상 과부 신세가 되었다. 박생원 부인은 서방님 한양 떠난 지 보름이 지나서 무려함도 달랠 겸 친정집 나들이에 나섰다. 박생원 부인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등에 업고 친정집에 도착했다. 고울원님은 늦음하게 본 애손주를 안고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황갑을 지낸 후 고령에 접어든 수연아 씨 친정아버지 원님은 정사를 볼 수가 없어 사직서 상소를 올렸다. 시냇물 소리 졸졸졸 버들까지 휘휘 들어진 단호를 앞둔 어느 날이었다. 마을 입구에서 말 요랑 소리가 땡그랑땡그랑 들려왔다. 창을 든 군졸 서너 명이 앞뒤에서 호의를 하였다. 물렀거라 물렀거라 사또은 행차요 물렀거라 물렀거라 어사또은 행차요 뭔 소린가 하여 놀란 박생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손주를 둘러엎고 담너머로 빼꼼히 바라본 광경에 화들짝 놀랐다. 말꼽비를 잡은 머슴은 사돈집 돌새였고 빨에서 내린 것이 과거길에 올랐던 박생원이었다. 기절초풍한 박생원 어머니는 눈물부터 흘렸다. 아이고 아들아 달폭한 소식도 없더니 이게 무슨 날 벼락이더냐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자 장원 급제를 했습니다. 임자도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오이다. 안 그래도 입이 큰 박생원 부인은 한박 웃음이다 커다란 눈에 눈물만 뚝뚝 말을 잇지 못했다. 박생원은 장인어른인 사또께서 고령에 사직서된 것을 알고 첫 부임지를 고향마을로 선택한 것이었다. 목청이 우라직의 큰 포졸 관하 앞에서 목청껏 애쳤다. 이리 오너라 신임 사또 행차요 어사또 행차요 바닥에 내려선 장인어른은 환한 미소를 머금었다. 허허허허 내가 사람을 헛보진 않았노라 박생원 자네가 큰 인물이 될 줄 알고서 내가 딸내미 시집을 보냈노라 소생 장인어른께 결초보은하고자 노심초사했나이다 박생원 부인이 빈 살독에 바가지 긁는 바람에 박생원 장언 급제하여 기울어진 가세도 바로잡았고 바가지 긁던 며느리 또한 어사또 부인이 되었다.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잘 들으셨는지요? 이 작품에서 도드라진 부분은 박생원에 대한 존중입니다. 물론 작품 속에서 나오는 박생원은 반듯하고 머리도 좋은 사람입니다. 고울원님은 사람을 제대로 본 것이지요.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분도 감동이었습니다. 아내의 바가지는 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 않아야 하는 걸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악처가 남자를 바로잡는다고들 하잖아요.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일까요? 포기일까요? 아니면 지혜로운 것일까요? 바가지 긁는다고 사람이 바뀐다면 마땅히 바가지 긁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서로에게 스트레스로만 쌓인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겠지요. 변화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변화를 하겠지요. 양식이 떨어졌다고 처갓집으로 가는 박생원에게 매력이 그만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 모레가 과거 시험이니 어쩔 수 없겠죠.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성석재 작가님의 짧은 소설 처삼촌 묘 벌초하기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성석재 작가님은 해악과 풍자 혹은 과장과 익사를 통해 인간의 다양한 국면을 그려내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삼촌 묘 벌초하기는 처가의 문 중 선산에 딸린 밭을 빌려 과수원을 임대하는 동순이 처가 어른들의 연락에 급하게 벌초를 바치고 뿌듯함과 후련함을 느끼지만 인의 허탈함으로 반전되며 유쾌한 웃음을 안겨주는 작품입니다. 사과를 가득 실은 트럭이 떠나버리고 난 직후에 동순의 가슴팍에 걸려있던 휴대전화가 울렸다. 손의 처남의 이름이 액정에 찍혀있었다. 동순은 급히 전화기에 귀를 댔다. 아이고 형님이요 웬일이십니까 어이 동상 잘 있었는가 아그들도 잘 크고잉 그라모에 형님 염려 덕분에 잘 먹고 잘 싸고 우렁차게 잘 울면서 잘 크고이십니다. 그려 나가 처서도 지나고 추석도 다가오고 혀서 말이시 증조할부지 할부지 작은아버지 산소가 잘 있는가 매급시 궁금하더랑께 혀서 큰아버지하고 아버지 모시고 내일 모레 한번 선산에 가볼라고 하네 새로 쓴 작은아버지 산소도 별일 없겠지 아 벌써 그리 되십니까 그라마 그러시소 지가 늘 어르신들 산소를 지 조상 산소처럼 돌보고 있으니까네 염려는 붙들어 매 놓으셔도 될긴데 자네가 요즘 부쩍 농사일에 재미를 붙여서 집에서 얼굴도 보기 힘들다고 오키가 그러던디 그럴 시간이 있었는가 하여튼 염려하실 거 하나도 없임더 어르신들 모시고 잔 차이 내리오시소 전화를 끊은 동순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1200평짜리 사과과수원의 3000평은 될 웅장한 규모의 선산이 올려다 보였다 수십 개의 무덤에 군데군데 집채만한 바위까지 섞여있는 선산은 저가의 12대조 산소부터 모셔져 있었다 동순과 결혼한 지 15년을 넘긴 옥희 아버지는 종손이 아니었고 따라서 동순 부부가 문중 선산을 마음대로 빌려 쓸 수는 없었다 하지만 옥희의 오빠인 대수가 워낙 문중 대소사를 잘 챙기고 문중 어른들의 신임을 톡톡이 받아온 터에 7년 전 동순이 실직을 하고 실의에 빠져 있을 때 문중 선산의 아래쪽에 있던 밭을 빻겨 농사라도 지어먹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무실에서 손가락을 돌리며 살아온 동순으로서는 농사가 거저먹길 수가 없었다 수 3년의 시행착오 끝에 별수 없이 처가 쪽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과수업자에게 밭을 맡기고 임대료를 받아 먹는 처지가 되었다 얼마 전 첫 수확이 있었고 이를 따라 거들면서 겨우 첫걸음을 뗀 기분을 느끼고 있던 참이었다 물론 이런 일은 모두 처가 쪽에는 비밀이었다 당장 모레 처가 쪽의 어른들이 초웅 출동한다니 직계선조의 산소라도 벌초를 해야 할 참이었다 동순은 농협 근처 담벼락에 붙어있던 벌초 대행의 들입니다 라는 문구를 떠올리고는 농협 사업부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농협에서는 그 문구는 작년에 써 붙인 것이고 아직 추석이 다가오지 않아서 사업 시행을 할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 급하면 조경회사에 전화를 해보라고 했다 말이 조경회사이지 바닥만 한 콩터에 나무 수십 그루 심어놓고 매일 놀고 지내는 것 같던 그곳 업체들은 좀 채 연락이 되지 않았다 114에 전화 걸기를 세 번 처음으로 연결된 조경회사에서는 일이 바빠서 그런 건 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동순이 애걸하다시피 하자 인력 공급을 하는 업체에나 알아보라고 하는 것이었다 오기가 난 동순은 자신이 직접 예초기를 들고 벌초를 해보리라 작정했다 다음 날 아침 동순은 몇 번 사용해 보지도 않은 새 예초기를 들고 저갓집 선산으로 향했다 주변의 충고에 따라 장화를 신고 마스크와 선글라스, 장갑, 모자로 충무장을 했으니 아침부터 더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과수원과 연결된 선산 출입로는 아카시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다 웬만한 풀도 키도피로 자라 있었다 일반 예초기 날로는 배기가 어려울 듯 해서 동순은 미리 준비해온 체인톱으로 나를 갈아 끼웠다 어떻든 예초기는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풀과 나무를 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이리 손에 익자 동순의 팔에는 힘이 붙었다 그러나 선산은 너무 넓고 가팔랐다 게다가 위로 올라갈수록 산소가 두 배씩은 커지는 듯해서 모두 합쳐서 수백평은 될 묘역은 좀 채 줄어들지 않았다 뉴스에서 남이야기냥 들어덤겼던 벌초를 하다가 말벌에 쏘여 죽었다는 사람의 이야기가 자꾸 생각났다 장화를 신고 있긴 해도 독사가 있지 않은지 독사의 이빨이 장화를 뚫고 들어와 독액을 내뿜지 않을지 두려웠다 예초기의 날이 바윗돌에 부딪혀 부러져 날아와 오금에 박혔다는 이웃 동부들의 경험담도 신경이 쓰였다 가장 큰 적은 땀과 더위였다 점심때가 되어서 동순은 아래로 내려와 과수원 작업장에서 몸을 대충 씻고 도시락을 먹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수긋하게 도시락을 싸준 아내가 고마웠다 경상도 버스마와 전라도 가시내로 만나 남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그럭저럭 순탄하게 살아온 세월이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낮잠을 자고 난 뒤 동순은 다시 산소에 들러붙었다 봉분에 들이박힌 나무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다 산에서 넘어 들어온 덩쿨들을 잘라낼 때는 쾌감마저 들었다 예초기 날을 갈아 끼우고 잔디를 깎기 시작하자 이 일은 더욱 더뎌졌다 서툴렀기 때문이었다 날에 풀이 끼어서 엔진 소리만 높아지고 곧 고장이라도 날듯했다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땀에 젖은 선글라스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럴수록 동순의 오기는 강해졌다 미친 듯 산소 위를 헤매 다녔다 마침내 해가 저물 무렵에야 일이 끝났다 언놈이 처삼촌 산소 벌초를 대충 한다 카노 앞에 있으마 귀때기라도 한데 올려 붙여야 속이 시원할다 동순은 성취감과 함께 힘들었던 하루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며 이렇게 아내 앞에서 큰 소리를 쳤다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가 걸려왔다 손의 처남이었다 아이고 동상 아버지가 날 더운데 김서방 고상한다고 다음에 가자고 하시는구먼 뭐 한 보름쯤 있다가 가실란가 모르겄네 다음날 아침 동순이 일어나 보니 코피가 쏟아졌다 잇몸이 아파 음식을 씹을 수가 없어 치과에 갔더니 의사는 과로 탓이라면서 한두 달 치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다던 사람들은 보름 후에도 두 달 후에도 오지 않았다 다음에 아카시아가 다시 자라 숲을 잃을 때까지도 오지 않았다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직하고 실의에 빠져 있을 때 처남은 선산 아래쪽에 있는 밭을 지어먹게 해 주었죠 농사 초보인 화자는 시행착오 끝에 과수업자에게 그 밭을 넘기고 임대료를 받아먹는 처지가 되었다는 대목에서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가 쪽에는 비밀로 하고서요 우리는 왜 가끔 큰 소리를 치게 될까요 하지도 못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한술 더 떠서 이미 다 해놓았다고 말하기도 하죠 사실과 다르게 분위기에 따라서 말이 앞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뱉아놓은 말을 책임지기 위해 얼마나 주급하고 허둥대게 될까요 실행보다 말이 앞서지 않으면 편안할 텐데요 그래서 인간적인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오정희 작가님의 짧은 소설 소음 공예입니다 다 읽고 났을 때 저도 모르게 아 하는 소리가 저절로 터져 나오는 작품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오정희 작가님은 설아벌 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습니다 1968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왕구점 여인이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동서문학상 등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번역 출간된 새로 독일의 주요 문학상 중 하나인 리베라 두루상을 받았습니다 작품으로는 소설집 불의 강 유년의 뜰 장편소설 새가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걸 오늘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그러나 장섭도 코 허리가 찌르르 하였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이태준 작가님의 단편소설 돌다리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이태준 작가님은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습니다 1925년 조선문단에 오목녀가 입선되면서 본격적으로 문단에 나왔습니다 돌다리에서는 인정과 의리를 소중히 여기는 인물을 통해서 물질적 가치에 의해 기존의 전통적 가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작품으로는 복덕방 달밤 등이 있습니다 돌다리 이태준 정거장에서 샘말 심리길을 내려오노라면 바하니 텔락말락한 데서부터 샘말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 산 기슬계에 놓인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띄인다 창섭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까지 바라보았다 봄에 올 때 보면 진달래가 불붙듯 피어올라가는 야산이다 지금은 단풍철도 지나고 누르태태한 가닥나무들만 묘지를 둘러 듣지 않아도 적막한 버스럭 소리만 울릴 것 같았다 어느 것이라고 집어댈 수는 없어도 창옥의 무덤이 어디쯤이라고는 짐작이 된다 창섭은 마음으로 창옥아 불러보며 묵례를 보냈다 다만 온윗뿐으로 나이가 훨씬 떨어진 누이였었다 지금도 눈에 서운하다 자기가 마침 방학으로 와있던 여름이었다 창옥은 저녁 먹다 말고 갑자기 복통으로 뒹굴었다 읍으로 뛰어들어가 의사를 청해왔다 의사는 주사를 놓고 들어갔다 그러나 밤새도록 열은 때리지 않았고 새벽력엔 아파하는 것도 더해갔다 다시 의사를 데리러 갔으나 의사는 바쁘다고 환자를 데려오라 하였다 하라는 대로 환자를 데리고 들어갔으나 역시 오진을 했었다 다시 하루를 지나 고름이 터지고 복막이 절망적으로 상해버린 뒤에야 겨우 맹장염인 것을 알아낸 눈치였다 그때 창섭은 자기도 어른이기만 했으면 필시 의사의 멱살을 들었을 것이었다 이런 누이의 허무한 죽음에서 창섭은 뜻을 세워 아버지가 권하는 고농을 마다하고 의전으로 들어갔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맹장수술로는 서울서도 정평이 있는 한 권위가 된 것이다 창호가 기뻐해다오 이번에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지는 거다 개인 병원으론 제일 완벽한 수술실이 실험될 거다 입원실 부족도 해결될 거다 내 사진을 크게 확대해 내 새 진찰실에 걸어놓으마 창섭은 바람도 쌀쌀할 뿐 아니라 오후차로 돌아가야 할 길이라 걸음을 채우쳤다 길은 그 전보다도 넓어도 적고 바닥도 편탄하였다 비나 오면 진흙에 헤어날 수 없었는데 복판으로는 자갈이 깔리고 어떤 목은 좁아서 소발이가 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십상이었는데 바위를 갈라내어서까지 일매지게 넓은 길로 닦아졌다 창섭은 이럴 줄 알았다면 정거장에서 자전거라도 빌려 타고 올 걸 하였다 눈에 익은 정자나무 선 돈이며 돌각담을 두른 밭들도 나타났다 자기 집 돈과 밭들이었다 논뚝에 선 정자나무는 그 전부터 있은 것이나 밭의 돌각담들은 아버지께서 손수 쌓으신 것이다 창섭의 아버지는 금검으로 금방에 소문난 영감이다 그러나 자기 대에 와서는 밭 하루가리도 늘리지는 못한 것으로도 소문난 영감이다 곡식값보다는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전대인은 모르던 아들의 유학이란 것이 큰 부담인 데다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나를 부자 소리 못 들어도 굶는단 소리 안 듣고 살도록 물려주시고 가셨다 드럭드럭 탐내 보아선 뭘 하니 할아버지께서 새똥을 맨손으로 움켜다 넣으시던 돈 아버님께서 멍더를 손수 이룩하신 밭을 더건 논으로 더 기름진 밭이 되도록 닭달만 해 가기에도 내겐 벅찬 일일 게다 하고 저령에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는 품을 몇씩 들여서까지 빚둔 논 빼미를 바로 잡기 밭에 돌을 추려 바람맞이로 담을 두르기 개울엔 둥마게 하기 그러다가 아들이 의사가 된 후로는 아들 학비로 쓰던 목까지 들여서 동네 길들은 물론 읍길과 정거장 길까지 닦아 놓았다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두 필이나 메고 일꾼을 세 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찬홍으로 버텨 왔다 실속이 타장만 못하다는 등 일꾼 셋이 저의 농사에 가지고 나간다는 등 이에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장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에만으로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그루만 남은 논과 밭이 돼 그 바닥들의 고름 그 언저리들의 발음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흐뭇해 보였다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잡히기나 해 가지고는 3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관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도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께서는 내년이 환갑이시다 어머니께서는 겨울이면 해마다 기침이 도지신다 진작부터 내가 모셔야 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시골로 올 순 없고 천생 부모님이 서울로 가셔야 한다 한 동네에서도 땅을 당신만큼 못 거둘 사람에겐 소작을 주지 않으셨다 땅 전부를 소작을 내바끼고는 서울과 편안히 계실 날이 하루도 없으실 게다 아버님의 말년을 편안히 해드리기 위해서도 땅은 전부 없애버릴 필요가 있는 거다 장섭은 샛말에 들어서자 동구에서 이내 아버지를 뵐 수가 있었다 아버지는 가에는 살얼음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걷고 들어서서 동네 사람들을 축축여 돌다리를 고치고 계시었다 어떻게 갑자기 오느냐 네 좀 급히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먼저 들어가 있거라 동네 사람 소십 명이 세곱비 두 기장은 흘려내려간 다리똘을 동아죽에 얼고 끌어올리고 있었다 개울은 동네 복판을 흐르고 있어 아래 위로 진검다리는 서너 군대나 놓였으나 하룻밤 피해도 일수덤치어 모두 이 큰 돌다리로 통행하던 것이었다 장섭은 어려서 아버지께 이 큰 돌다리의 내력을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너의 증조부님 돌아가셔서다 산소에 상도를 해오시는데 진검다리로야 건네올 수가 있니 그래 너의 조부님께서 다리부터 이렇게 넓고 튼튼한 돌로 노신 거란다 그 후 오육십 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몇 해 전 어느 장마엔 어찌된 셈인지 가운데 제일 큰 돌이 내려앉아 떠내려 갔던 것이다 두께가 한 자는 시라고 폭이 여섯 자 길이는 열 자가 넘는 자연석 그대로라야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댈 엄두부터 나지 못하였다 더구나 불과 수십 보 이내에 면의 보조를 얻어 난강까지 달린 한다한 나무다리가 놓인 뒤에 이리라 이 돌다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힌 채 던져져 있던 것이었다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 고치는 사람들 점심을 짓노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여편내들과 허둥거리고 계시었다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부르신다 오늘로 가야겠어서 아무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로 갈 걸 무얼 허오누 인전 어머니 석건 서울로 모셔갈 채빌 하러 왔다우 서울로? 제발 아이들하고 한대서 살아봤음 원이 없겠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애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똥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들어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3분의 1밖에 수용 못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 단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3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 층에 수도 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염한 것 염하기는 하나 3만 2천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1만 5천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3만 2천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 데야 1년에 고작 3천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1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해 봐야 대답 허겄다 하고는 다시 게을러 나갔고 떨어졌던 다리또를 올려놓고서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도 줄었나 봐 그 다리 처음 돌째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암은 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하다니 나무 다리가 있는데 그건 왜 고치시나요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다던 넌 그 다리에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니 서울로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체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라는 게 사람한테만 쓰는 줄 알더라 내 할아버지 산소의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고 내가 전질 끼고 그 다리로 그릴 그며 댕겼다 내 애미도 그 다리로 가말 타고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로 건네다 묻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대도 난 땅을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바치고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 땀을 흘려 모신 돈으로 장만하신 돈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 논 같은 게 있고 독시장박 같은 걸 사? 느르지 논뚝에선 뜻이 남은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고 저 사랑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곤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고 팔고 하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딨으며 나라가 어딨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별리만 생각하고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로밖에 베지 않더라 내가 네 덕으로 오늘 의사가 됐니? 내 덕인 줄만 아느냐? 내가 땅 없이 뭘로? 밭에가 절하고 또 내가 절해야 쓴다 자고로 하늘 하늘 허나 하늘의 덕이 땅을 통하지 않군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니?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나 다름없는 거다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들 여기지 땅처럼 은과가 분명한 게 뭐냐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도 많다 그러나 힘드리는 사람에겐 힘드리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한 보답을 주시는 거다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자긴들한테나 바뀌어버리고 떡 도해지에 가앉아 소출은 팔아다 모으다 도해지에 낭비해 버리고 땅 가꾸는 데엔 단돈 일원을 벌벌 떨고 땅으로 살며 땅에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 셈이야 땅이 말을 할 줄 알아봐라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테냐 해마다 걷어만 가고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아나 두기 떠나가니 아나 걸음 한 번을 제대로 넣었나 정 급하게 돼 자기니 우는 소리나 해야 요즘 너희 시네들 주사침 놓듯 애꿎은 금비만 갖다 털어넣지 그렇게 땅을 홀댈 허군 인제 죽어서 땅에 부서서 어디로들 갈 텐구 창섭은 입이 얼어버렸다 손만 부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이었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리 만무였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말을 계속하였다 너로선 어떤 수단을 쓰든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닐 줄도 안다 그러나 욕심을 부련 못 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라지 않니 매살 순탄하게 진실하게 해라 내가 가업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곤 탄하지 않겠다 넌 너로서 발전할 길을 열었고 그게 또 모리집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헌은 인술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행을 말하니 다만 3, 4대 집안에서 공들여 일으켜놓은 전장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저 애석한 심사가 없달 수 없고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도 이제는 말했지만 넌의 문서 쪽만 쥐고 서울 앉아 지주 노름만 하게? 그따위 지주허고 자긴 틈에서 땅들만 얼마를 고른지 아니 안된다 팔테다 나 죽을 임시엔 다 팔테다 돈에 팔 줄 아니 사람한테 팔테다 건너 용문이는 우리 느르지농 같은 건 한 해만 붙여보고 죽어도 농군으로 태어났던 걸 헌하지 않겠다고 했다 독시 장밭을 내놓은다고 해봐라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집을 팔아 살려고 덤빌게다 그런 사람들이 땅임자 안 되고 누가 돼야 오르냐 그러니 아주 말이 난 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 몫 내겠니 몇몇 해구 그 땅 소출을 팔아 연년이 갚아 나가게 할 테니 너도 땅값을랑 그렇게 받아갈 줄 미리 알고 있거라 그리고 내 어머니가 먼저 가면 내가 묻을 거고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내 어머니만은 내가 서울로 그때 데려가렴 난 샘말서 이렇게 야인으로나 죄 없는 밥을 먹다 야인인 채 묻힐 걸 흡족히 여긴다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 못 주는 게 애비된 마음으로도 섭섭하다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그만 신념쯤 지켜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어다고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굳히는 대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을 쭈르르 흘리셨다 너희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걸 오늘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진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그러나 창섭도 코어리가 찌르르 하였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거쳐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 버리었다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의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아버지는 종일 개울에서 허덕였으나 저녁에 잠도 달게 오지 않았다 젊어서 서당에서 읽던 백락천의 시가 다 생각이 났다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 지은 노래였다 저 뱃속이 고픈 것은 참아가며 입에 얻어문 것은 새끼들로부터 먹여 길렀으나 새끼들은 자라서 날에 힘을 얻자 어디로인지 저의 좋을 대로 다 날아가 버려 야이고 늙은 어버이 제비 한 쌍만 가을 바람 소슬한 추녀 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광경을 묘사하였고 나중에는 그 늙은 어버이 제비들을 가리켜 새끼들만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새끼 적에 역시 그러했음도 깨달으라는 풍자의 시였다 흠 노인은 어두운 천장을 향해 쓴 웃음을 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도 먼저 어제 고쳐놓은 돌다리를 보러 나왔다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 틈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첫 골으로도 가운데의 골으로도 끝의 골으로도 맑기만한 소담한 불살이 우쭐우쭐 춤추며 빠져 내려갔다 가운데 짱으로 가 쿵 굴러보았다 발바닥만 아플 뿐 끄떡할 리 없다 노인은 쪼르르 집으로 들어와 소금 접시와 나 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였다 나중에는 다시 이가저린 물을 한입 물어마시며 일어섰다 속에 모든 게 씻기는 듯 시원하였다 그리고 수염에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은 없다 물이 분수 없이 들어 떠내려갔던 게 아니라 자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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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 내려와 물구벙이 좁아졌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돌에 밑이 물살에 공굴려 쓰러졌던 그런 까닭일 게다 미리 바닥을 치고 미리 받침돌만 지대로 보살펴준다면 만년을 간들 무너질 리 없을 게다 그저 늘 보살펴야 하는 거다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진 하루라도 천리에 방심을 해선 안 되는 거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이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화자인 창섭 모두 훌륭합니다 작품 속에 나오는 느르지 논이란 뜻은 농부가 열심히 갈고 닦은 좋은 돈 이라는 옛말입니다 아버지는 땅을 돈에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람한테 팔겠다고요 여기서 나오는 농부 사람은 용문이 문보 덕길이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땅값을 한몫에 낼 수 없습니다 몇몇 해구 그 땅 소출을 팔아 연년이 갚아나가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참에 자식에게 유언을 남기죠 너도 그 땅값을 랑 그렇게 받아갈 줄 미리 알고 있으라구요 참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병원 이전을 계획하고 온 창섭은 실패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니까요 농부의 딸로 태어난 천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식의 성공을 위해 논바 다 팔아서 같이 서울로 올라갔을 테니까요 용문이나 문보 덕길이보다 내 아들이 더 우선이었을 테니까요 짧은 단편 소설이었지만 깊은 감동을 주는 작품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